사주 자체가 무당 사주예요. 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빌고 살았을 거예요. 이 비는 건 많이 빌었어요. 그쵸 내 세월 이십이 년 만약 이십삼 년. 굉장히 많이 빌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했죠. 뻑하면 내가 힘들면 무당 집부터 뛰어가는 사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네 맞았어요. 그리고 새벽이라도 무슨 일이면 있으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당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주. 근데 내가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 저도 무당이지만 저는 결정할 부분만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사소함까지는 본인들을 결정하라고 그래요. 왜? 너무 무당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당에 의지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내 결정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빈득까지는 좋지만. 근데 언니가 딱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주예요. 늘 젊었을 때부터 애롭게 사는 사주. 젊었을 때부터 내 남편 자가 있더라도 내 남편 자를 의지 못하는 사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일을 한다면 벌써 무당 집 가서 뛰어 앉아 있어. 응.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무당 집 가서 뛰어 있어. 내 아이가 무슨 일을 한다면 무당 집 가서 뛰어 앉아 있다고. 그만큼 신한테 빌고 여기까지 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빌었어요. 그렇죠 뭐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란대로 다 했을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보여요 아닌가요 맞아요 다 했어요. 돈 벌어서. 어디 갔어 무당 집에 갖다 줬어. 그렇게 말해도 가은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남는 것은 나 무당 못 믿어요. 아닌가요. 이제는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요 그게 슬퍼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네가 그렇게 믿어놓고 이제서 무당 못 믿는다며 너 지금도 이딴 말을 하는 거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빌어놓은 건 많이 빌었어 자리를 빌어놨지만 이 사주는 늘 간절수가 따라라는 사주예요. 그래요 간절수는 뭐냐 경찰서 소송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남들한테 잘 해놓고 내가 요구도 먹는 거는 간절수는 아니면 그건 구슬 쓰고. 근데 내가 15년 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간절수가 없었으면 내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뭔 말인지 알아요. 내 남편이 없었으면 이혼도 간절수입니다 내가 있었을 것이고 둘이 추구니 바꾸니 추구니 바꾸니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어 뭐 하면 아 저건 내가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야 그거 해라 간섭하지 마세요. 왜 간섭을 해요.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난 점을 보고 있다고요.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내 일 잘했으면 무당을 까는 게 나도 무당이기 때문에 까는 게 아니잖아 내가 결정할 부분 내가 결정해야 되지만 언니는 일거지 일석을 다 무당한테 결정했다고. 내 일도 결정 못하는 사람이 남은 일을 어떻게 결정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 놓고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망신수 구설수 간절수 다 들어왔어 응 내가 좋다고 하는 일 아니었다고 아닌가. 맞아요 내가 다리 건너서 뭔가를 해줬어 근데 그건 그니는 몰라 해준 사람이 그니는 모르고 언니가 달리를 건넜으니까 언니한테 해준구나 마찬가지야. 예 남이 쓴 돈에 언니가 고사람 물려주게 생겼단 말이야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근데 언니 만져보기라도 했어요. 만져봤지 처음에 건넬 때 통장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언니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만져보기라도 봤던 봤을 거 아니야. 그 미련한 짓을 왜 했냐고. 어.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간절수는 그 무당이 그 말을 안 합니까 당신은 늘 간절수가 끼었다고. 그런 말은 못 들은 거 같아. 아니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 자기가 딱 닫히는 수는 어 들었어 근데 자기가 딱 닫히는 수는 어 들었어 근데 자기가 딱 닫히는 수는 못 들었어 이게 사람 심리야 그러지 마시고 어 들었는데 내가 그냥 섣불리 그냥 넘겼겠지 넘겼겠지 근데 올 수준에 언니가 어 좋지 못하다 보니 언니가 집을 담보를 해서라도 뭘 담보를 해서라도 빚은 갚아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갚고 있어요 빚은. 그래요? 뭘 어떻게 갚고 있어요? 아까는 제가 그 빌려준 제가 연기하는 게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아 머리 아파. 몰라 머리 아파. 잠깐만. 그거를 제가 이제 개를 들어서 개 타가지고 갚고 그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언니 이거 언니 머리죠? 머리가 푹 떠 있는 거. 네. 그쵸? 머리가 푹 떠 있으면서 머리가 산만한 거 언니 머리죠? 예 제가 자주 아파요. 그쵸? 지금 언니를 앉으는데 아까 아 이거 뭐야 지금 노트북 찍다가 별 짓을 다 하네. 산만해 머리가 산만하고 머리가 굉장히 막 뽀개질 때가 아파. 환장하네 이래서 용훈 티비가. 리얼 점수한 거야. 그대로 한 또라이 봐 나밖에 없어 근데 머리를 풀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이렇게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언니가 수가 좋지를 못해요. 그걸 왜 당하고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올 가을에 또 내 금전 쪽으로 보인이 아니게 금전이 또 나가야 돼요. 근데 언니가 금전을 쌓아놓고 보인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온 건 맞지만 내 서방이 돈을 까먹었더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까먹었어요. 누가 까먹었든 까먹었을 거라고 언니가 안 까먹었으면 서방이 까먹고 서방이 안 까먹었으면 언니가 까먹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부터 돈이 또 들어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빚졌다가는 언니도 못 일어나고 그니도 못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가 뭐 사업을 한다. 아저씨가 사업을 한다. 자손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바로 미뤄지지 말고 내년을 계약했어요. 올해 계약하지 마시고. 올해는 언니가 돈 수전히 엄마가 조치를 못하다 보니 자꾸 돈만 세워나가 돼 있다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것도 탈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 사람이 사람을 못 믿은 건 아닌데. 상식 예로 믿어버린 것 같아. 상식 예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했지. 남편이 돈이 벌던 누가 돈을 벌던. 잔고에 돈이 있어야 되고 집 하나 또 늘러가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판쳤다고 그거 하다가. 맞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알지? 네. 그거 하다가 판쳤다고. 아우 진짜 미치겠네.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러니 올해는 간제, 구설수, 시비수 다 겹쳐 있어요. 물어볼게요. 2월달에 굉장히 죽음이었을걸요. 올 2월달에. 네. 힘들었어요. 지금 1월달 그러니까는 작년 7월 아니 작년 1월달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올 2월달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언니가 일하고 일자고. 언니한테는 남은 7, 9가 안 좋다는데. 2, 2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한테 돈 꿔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사람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뭘 주면. 그것도 경호가 있다 그래야 되잖아. 너무 경호를 지키다 보니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한테 거절 못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뭐 할 때 하라고. 저기가 싫은데.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좋다면 무조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촛불이 때로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너무 촛불에 의지를 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래서. 그러니까 촛불에 너무 의지를 했다고요.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의지함까지는 좋지만. 너무나도 많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의지를 해버린 게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여기서 이거. 그래서 무당들은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구수를 해놓고. 그 집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원인처럼 이렇게 한다면 저희 굉장히 돈 벌기 쉽게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렸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당 못 믿어요. 사람 못 믿는다고요. 그러나. 다시. 이래 이래 하니 구수하십시오. 그럼 다시 또 해요. 예.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자손 언니가 빈 만큼이. 빈 만큼의. 그래도 자손이. 지 혼자 독립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독립하는 거 안 됐어요. 예. 안 됐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방향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빌면 되는 줄 알고. 맞아요. 이렇게 살았다고. 네 잘못도 있다고. 예. 아닌가. 맞아요. 그분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망은 안 하고 내가 그냥 헛 믿었다. 그 생각. 그게 원망이야. 응. 그냥 믿었으면 글로 끝내. 끝내고 앞으로는 그냥 나 열심히 살아가리라. 그냥 내 마음 불꽃이 없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도 배워요. 이렇게 진짜. 뭐가 돼서 왔구나. 힘이 들어서 왔구나. 현대라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희들도 이렇게 점을 보면서 배워요. 안 매우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시초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죠? 정확하게 점사 냈죠? 맞죠? 그러니. 내가 간절수가 언제 풀릴까요? 끝까지 갑니다. 간절수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수를 피하려다 보면 그런 여건집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됐죠? 자손나비가 뭘 한다면 당신 자손나비는 아직 사업에 준비가 안 됐어요. 정신적으로. 사업에 준비가 안 된 자손나비한테 돈 대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은행에 돈 갚으니라 벌 못 보고 집 담보 잡혀서 벌 못 보겠죠? 그 말을 미리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눈 감으십시오. 귀 닫으십시오. 됐습니까? 끝낼게요. 바로 어디 갔어? 네. っ